김일봉 선생님 안녕하십니까 대구시 김일봉 내과의 의원 김일봉입니다 요다킴 울트라 사운드 스쿨 2022년 11월 19일 토요일 알초사 단톡방에 보내주신 임재규 선생님 정례입니다 우리 임재규 선생님 제다의 기사에게 포스가 함께하기를 기원합니다 May the force be with the doctor 제규 림 53세 남성입니다 복구촌파금사상의 폴디드 지비 굴곡담낭과 지비주의의 고에코는 월에코가 아니고 지비주의의 패스로 추정됩니다 이렇게 했습니다 담낭이 폴디드 지비입니다 푼드스 바디 이쪽이 내익 부분이고 그리고 담낭 저부에는 리버버레이션 복구기에 의한 반향 허상이 있습니다 이렇게 꼽아져 있습니다 여러분 담낭주의의 지비포사와 담낭주의의 지방조직에 의한 에코가 보이고 월은 정상입니다 이 종단 이거는 장축이고 단축상에도 보면 집이 있고 담낭주의의 지방조직이 고에코로 보이고 인접한 장관의 후방 음령을 보이는 장관들이 보입니다 임재규 선생님의 의견에 동의합니다 그러면 영상을 한번 보시겠습니다 담낭이 여기에 폴디드 지비 여기 지비 내익입니다 시스텍 닥터가 아닙니다 지비 월은 이렇게 정상이고 이 고에코는 지비에 둘러싸고 있는 포사하고 주위에 페데코드입니다 이렇게 주위에는 장관들이 있습니다 여기 장관이 있죠 뒤에 섀도우하고 링다운 아티팩트를 보이는 장관이 이렇게 보이고 여기도 장관이고 장관이 주위에 다 보입니다 다음 영상 보시겠습니다 폴디드 지비입니다 다음 영상에도 예 이 지비 품두스 바디 이거 떨어져 있는 것이지만 사실은 굴곡되어 있습니다 이거는 지비의 굴곡부의 지방조직들이 보입니다 세 번째 영상입니다 이건 마찬가지입니다 품두스 바디 이 쪽이 내익 부분이 이 쪽이 있을 것 같습니다 다음 영상을 보시겠습니다 네 번째 여기에 품두스 부분을 봅니다 예 품두스 부분 포탈베인 익스트라헤파틱 바일 닥터입니다 그 다음에 다섯 번째 영상입니다 품두스 부분을 보이고 보이는 영상입니다 포탈베인 IVC 여기 라이트 헤파틱 아트리 익스트라헤파틱 바일 닥터 주위에 지비 주위에 장관이 이렇게 바울이 이렇게 보이고 있습니다 이쪽에 아마 팡크레아스 가능성이 있습니다 다음 영상을 마지막 여섯 번째 영상입니다 여섯 번째 영상 아침이라서 동영상 빨리 뜨지를 않습니다 이거는 지비 단축상인데 빨리 뜨지 않네요 한번만 더 해보고 안되면 넘어가겠습니다 네 안되네요 여기서는 폴드드 지비 지비 주위에 지방조직 에코로 담낭백 뷰로 오인할 수 있는 정리입니다 잘 나왔네요 지비 주위에 패드 에코가 이렇게 품두스입니다 이쪽은 리버입니다 리버가 이렇게 보이고 있습니다 정상 지비가 되겠습니다 정상 지비 정상 지비입니다 정상 지비 동영상 History 가게 再見 milk 기빕 ips 오륙 초 азд